전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봉안시설 사전예약제를 추진해서 방역의 성과를 거뒀습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봉안시설 내 감염 확산 방지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봉안시설 간 1대1 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봉안시설 방문객의 지난해 대비 25%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.